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쯤 되면 용돈 수준인데요. 가입자 역시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정립금은 14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세에도 신규 가입이 줄고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입자들이 낸 돈은 9조 7천억 원, 1년 사이 3천9백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은 세액 공제한도, 연간 400만 원 이하로 납입됐습니다. 신규 계약은 28만 3천 건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습니다. 전체 가입자 비율은 20.2%에 그쳤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 가입자들이 받은 금액은 302만 원, 한 달에 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이상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55세 이후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는 건데,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이 낮은 탓에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율에 의해서 수익률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계 공시도 좀 강화하고, 세제 확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저희는 오정인입니다.